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제시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 울산 당선자들을 초청해서 선거 과정과 공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 박성민 당선자 편입니다. 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 결과를 원팀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당과 함께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중구에 출마해 6만 7,601표를 얻으며 울산 지역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국민의힘 박성민 당선자. 재선 의원이 된 박 당선자는 중구민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면서도 이번 총선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선 본인도 책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건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주 타켓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창한 정책들만 이렇게 늘어놓고 하니까 실제적인 체감이 적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하는 대통령에겐 이번 결과를 원팀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재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30, 140보다는 108석이 오히려 더 우리 긴장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또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 좀 이렇게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렸고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선 의원이 된 만큼 자동차와 조선, 석유학 등 3대 주력 산업에 의존 중인 산업도시 울산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민생공약으로 내건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손자돌봄수당, 초등학생 노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도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의논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인의 중구청장 시절 시작된 신세계의 우정혁신도시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인 만큼 사업성 문제가 걸림돌이라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직접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 지역 40%가 울산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오는 2028년까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JCN 초청대당, 중구 박성민 당선자 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9시 30분 세 차례 방송됩니다. JCN 뉴스 박영림입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120명의 정원을 고수하진 않겠다며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대 의대는 지난달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의 침수 예방과 사연댐의 내증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환경부는 어제자로 방구대 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사연댐의 폭 15m, 높이 7.3m짜리 3개의 수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문이 설치될 경우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는 방구대 암각화 이하로 유지하게 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에는 총 647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4 생활체육대축전에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 시장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울산에서 열리는 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인 국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선수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협의회에서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자치 입법권 강화 그리고 지방자율성 재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취득세 1억 1천만 원과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창업업체에게 주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북구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북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4.19혁명 정임석 열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어제 북구 청곡동 정임석 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박천동 북구청장이 초원관으로 추모사업회 정치락 회장이 종원관으로 죄를 올리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정임석 열사는 1939년 울산 북구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재학 당시 3.15 부정선거에 한거한 학생의거가 발생하자 학생대표로 시위대 맨 앞에 섰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21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8조 원을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주를 놓고 S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상궁계와 정치권이 원팀이 돼 한화오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울산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은 지난 2009년부터 기존의 한국형 구축함에 이지스 시스템과 스텔스 설계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약칭 KDDX라고 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6년까지 6천톤급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만 총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을 놓고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돼왔던 계속 계약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입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HD현대중공업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쇄 설계와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의 4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쇄 설계와 선도함 건조만큼은 기본 설계를 한 업체와 계속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12월 HD현대중공업이 따냈습니다. 때문에 상쇄 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관례적으로 이 회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기본 설계를 따냈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상쇄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보안사고 이후 내년 11월 말까지 경쟁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이 적용되는 등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경쟁 입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의 선도함 입찰 참여는 규정 위반 등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경쟁 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에 대해 경남도와 거제시의 상공계, 지자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대표로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공정경쟁 촉구 권위문을 전달하는 등 방위사업청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 상공계와 지역사회는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현재 사안의 중대성은 알고 있으며 고체적인 대응 방식을 놓고 검토 중에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측은 함정사업이 종단될 경우 약 1,700명의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인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울산 지역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시뉴스 전우수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사장과 6개 사회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이번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협력사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을 돕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탈솔루션 지원은 우선 40개 사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설비 운영, 인력 운영 등 3개 분야에서 시행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8일 울산 북항에 건설 중인 석유 가스 복합터미널인 코리아 에너지터미널에 처음으로 석유 제품을 입고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입고된 석유 제품은 나프타 12만 5천 배럴 분량으로 지난 3월 해외 트레이더사와 체결한 오일탱크 임대차 계약에 따라 들여온 것입니다. 이번 코리아 에너지터미널의 첫 석유 제품 입고는 한국에 발달된 정유 화학산업과 미국, 호주 등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현실화된 것으로 앞으로 싱가폴로 직수출되던 블렌딩 물량의 한국 이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2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1분기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방유 등의 호조 등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동광과 동제품, 기타 금속 광물 등의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감소한 1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준은 1분기 중 110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13년 10월 이후 125개월간 연속 흑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트래킹 여행 프로그램인 미션 멍파서블 울산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2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미션 인증 자유여행인 미션 멍파서블 울산을 운영합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월별 미션 인증 우수자와 전체 미션 인증 우수자에게 시상품을 전달하며 전체 미션의 70% 이상을 수행한 100팀의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인증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팀당 2만 원입니다. 남구청이 중국 옌청시와 스포츠 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동욱 남부청장은 오늘 중국 옌청시에서 장민캉 옌청시장과 함께 양 도시의 스포츠 분야 상생 발주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집니다. 스포츠 교류 협약에서는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청은 지난 2021년 옌청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밀짚 모자를 뒤집어 쓴 채 허리를 굽혀 모를 논에 심는 모내기는 정겨웠던 풍경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기계로 한 번의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주군에서 벌써 올해 첫 모내기가 있었습니다. 전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를 가득 실은 승용이항기가 논을 가로질러가자 푸른 모가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가 한창인데 농민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기대감에 부풉니다. 남들보다 좀 빨리 일을 시작하긴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올해 풍년 또 나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주군에선 총 5,073헥타르의 벼농사를 짓는데 이맘때를 시작으로 일제히 모내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심어진 모는 추석 전에 수확돼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지자체도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농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수확하고 풍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농사의 반이라는 모내기. 문혼에 줄지어선 모포기들에서 벌써 가을 황금들판이 보이는 듯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영철 의장 등 울주군 의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현수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물을 담내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부청이 오는 22일부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이들에게 연소기에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스벨브 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LPG용기에 부착된 낡은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관할 동행정보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올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19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관련 사업비 2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년간 스마트기기 6만 8천여 대를 학교 현장에 보급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 스마트기기 환경을 조성하고 기기 활용을 위한 스마트교육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회 한국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와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시를 공식 후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는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회 한국관을 후원하며 전세계 문화예술계에 한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초등학교가 어제 이전 개교식과 병설유치원 개원기념식을 함께 열었습니다. 복산초는 중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2,600여 세대가 입주하기로 하면서 학생 적정 배치를 고려해 지난 2019년 구 울산중건물로 임시 이전의 수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복산초가 신축교사로 이전 개교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병설유치원도 다시 개원해 유치원 3학급을 포함한 모두 32학급 686명의 학생이 신축학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